프리키크면 차 가지고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일단 다 말 걸어봐. 차에 있는데. 아저씨. 아니네요. 아저씨. 여기 뭐 손가락질하고 있는 아저씨. 아니네. 다 말 걸어봐. 여기 오면서 말 좀 걸어봤고. 안 걸어보면 이쯤 다시 가서 여기쯤 걸어볼까봐. 어 이 아저씨. 흰색 트럭 있네. 아저씨. 아니 아니야? 예를 들어. 차 못 뒤지고. 발구가 안 타고 있는 사람. 인성진. 보소. 차 깔린 거? 뭐 아닌 것 같고. 오랜만에 아까 여기 난간 넘어갔다. 계속 못 넘어갔었는데. 길 막혀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좋아요. 진의 요즘 되는 게 뭐냐. 계속 끌어온으면. 어 여기 차 있다. 여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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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에요? 아니야? 아가씨.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이거 뭐야. 아저씨. 여기 갇혀있는 거 봐. 카나인가 카나디인가. 아저씨. 같은 것만 빙글빙글. 나도 그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저씨. 아 다 비켜.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아 뭔 소리. 깜짝 놀랐네. 아저씨. 어딨어. 이 게임 단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의미 없는 종가다. 짜증나. 까칠한 녀석. 뭐야. 말 거니까. 어이없네. 아저씨. 말 거지 말래. 차 키. 뭉칠 수 없나. 차이. 그건 아니고. 사람들 도와주는 게임이라 이게. 그렇게 되어있지 않을 것 같아. GTA만 하면. 내 날이 있어. 너 없어? 어? 뭐 해야 되지. 그치. 여기 사람 다 까칠하네. 반응 안 좋은 거 봐. 아저씨. 아저씨. 아가씨. 왜 치고 가. 아. 뭐가 대체. 어딨어. 다시 어떻게 가지. 여기 차 있는 곳. 이상한 헛소리나. 킬로브로스. 어쩌고. 내가 어떻게 알아. 수리도 당연히 필요하지. 아저씨. 아씨. 당연한 말만. 도움 안 돼. 아저씨. 어딨어요. 이쪽. 바닛쪽. 뚫려있나. 어. 뚫려있다. 아. 여기 봤어야겠네. 바보네. 이 아저씨인가 보다. 아싸.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개고생한 거지. 아싸. 바닛쪽 있는지 몰랐어. 아싸. 시조. 여기 아저씨 말 걸어. 뭐 어떡하지. 이런 거긴 하지 말고. 고쳐준다. 아싸. 타. 야타. 야타. 야타줘. 아직 떠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 할 거 없어. 가발. 아. 설마 이거 또. 운전하기 힘들. 하. 진짜. 또 이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운전할 때가 틀린가. 어. 됐다. 아. 뭐야. 왜 안 가. 엑셀. 아. 이게 엑스로 눌러야 되는구나. 사람 쳐도 돼? 퍽. 아. 별로 안 빨라서 의미가 없네. 아. 괜히 했다가. 사람 박았어. 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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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치라. 진짜 힘들다. 가자. 가자. 슝. 근데 어디까지인가. 오. 빨라 빨라. 어. 씨. 뭐야 이게. 타다 안타다. 별 의미가 없는데. 말 걸어봐. 말 걸어봐. 아. 왜 안 돼. 이 사람한테 말 못 걸어? 쯧. 장식품이여군. NPC가 아닌가 봐. 일로 갈게요. 여기 맞겠지? 오. 본의 아니게 맞게 온 것 같아. 출발. 출발 드림틴 예이. 막 말 걸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 온 것 같아요. 쭉쭉 막혀있는 것 같은데. 도로. 생각보다. 부딪치지 않게 잘하고. 아 씨. 날 달리다가 진짜. 열받네. 가. 쭉 달려. 빠 달려. 근데 혼자가? 카나데시 안 될 거가? 그냥 막 가? 그냥 어이 범으로. 오. 어디까지 가. 어. 어. 지진. 뭐요? 아. 부딪치지 않는데. 에? 어떻게 조차 왔냐 너. 카나데시 오는. 개성적인 걸 이러고 있네. 그냥 구리다 그랬는데. 옷 중에서의 구린 거. 정장 바지. 정장 바지. 바지 잘 안 입어. 치마가 제일 예뻐. 솔직히. 옷을 바꾸자고? 좋아. 오. 어울리는데. 2열. 카나엣상.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야? 되돌려줄까 봐. 선행 포인트 바꿀 거 같은데. 선행 포인트 필요 없어. 똑같은 거 또 해? 또 돼? 똑같은 거 했지. 그랬지 어차피. 됐네. 가자. 그래. 가. 아이템 차 이건 다. 카나엣씨 옷 입는 거야? 어. 있네. 내가 입어야지. 정장 바지보다 이쁜 것 같아. 내가 구리다가 욕했는데. 미안하다. 얘 주인공한테 잘 어울리네. 카나엣씨한테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 얘 갈 수 있어? 어. 자동으로 숙이네. 아. 내가 달리면서 가가지고. 왜 그런가 여러분은. 아. 팬티 볼 것 같아. 아직은 짧은 바지 괜찮아. 아직야. 아. 놀래라. 심한 저거 당황스러웠네. 올라가. 처음 보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나봐. 이 게임은. 원래 낯선데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막 들어가야 해. 탕비실? 여 써있는 거야? 아이템 없지? 근데 그때 그 회사 아니야? 다시 돌아온 건가? 그 회사로? 그런 거 같은데? 밖에 나왔어? 안에 들어온 거 맞지? 잘 들어와. 아. 잘못된 건가. 다시 들어가. 미안하다. 괜히 헛고생만 시켜서. 헛고생. 주인공한테 미안해지만. 여기 들어가. 잘 돌아왔네. 회사에. 헤이 하이. 세이 하이. 들어가. 주가랑. 지진때문이지 뭐. 어떻게. 뭐 이유가 모르겠어. 진짜 악순환이잖아. 들어가. 내가 다닌데 가진 수지 살 수 있는데? 헤헤. 거멍지에 걸어. 그건 말하나. 상대하지 말라. 이씨. 이씨. 인성짓 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뿐이 아닌다. 이러고 있네. 이제 어떡해. 뭐 어쩌라는 거지. 회사 들어가? 사람 다 대피했어. 왜 하나도 없어. 나 그만뒀니. 헤이. 아저씨. 전문님은 어디 계신걸까. 부장님이네. 다 나갔네. 퇴근했나봐. 나가. 문이 두개야. 이쪽 문이나 저쪽 문이나 할 때 선택하는 거. 오이가 없네. 어차피 둘 다 문인데. 내가 있는지 몰랐어. 선택할 수 있는. 전문실. 들어가. 잠겼어? 이런 씨. 계속 잠겨있네 여기. 이거 어쩌라는 거다. 나가야 되나 이제? 필요 없나? 괜히 들어온 거 같아. 속대 없이. 상원처럼 또 대화할 수 있나? 아유 뭐야 여기. 어디야 길이. 헷갈려. 열려 있는데도 사장님실이고. 없나봐. 퇴근했나봐. 없어. 그 아저씨도.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없는 거 같아. 분명 이쯤 있지 않았나 여기? 없어졌어. 아니. 아니 대체 데스크도 치우고 뭐야. 아 퇴근했어? 일단 나가자 우리도. 필요 없나봐.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단. 왜 문 열려? 안 열리난도. 저기 잠겨있었는데. 역시 안 열리네. 들어가. 시. 똑같을 거 같은데 저번이랑. 아이템은 없을 거 같아. 딱히 없네. 나가. 나가. 나 아침에만 찾으러 오는 거야. 여기 그냥. 내가 봤을 때. 아이템 파밍하러 오는 거야. 나가자. 필요 없다. 우리한테 딱히 필요 없네. 나가. 아까 나가 잘 나갔잖아. 아. 또. 또. 또 이거 씨. 어. 됐다. 나가. 뭐 비리 같은 거 알려주러 온 거야. 배신한 거. 갑자기 주인공 시점 뭔데. 일어나. 예를 들어. 누워있어. 일어나. 여기 올라가. 얘 근데 갑자기 왜 이래요. 경사가 너무 기울어서 오는 거야. 얘 너무 스쿠터가 너무 멀리까지 온 거 같아. 그러니까. 회의점 직원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그랬는데. 얘가 너무 멀리까지 온 거 같아. 어. 버스 왠지 떨어질 각인데. 개무서운데. 옆으로 가자. 떨어질 거 같아. 지진 때문에. 일단 내려가서. 점프하고. 저 시점 뭔데. 갑자기. 1인칭 시점이야. 내려갈까. 지하철. 잠겨있네. 지진 상황이 뭐 열리겠겠어. 어. 바. 버거. 아 버거. 바한 줄 알았어. 앞에만 보고. 이거 팔아요? 아. 영어만 안 한대. 이거 시점 왜 이래요. 갑자기 근데. 아 이거 확대됐구나. 어쩐지. 시점이 너무 이상했어. 진짜 못 있는 거야. 주인공 막 이러고 있었어. 슬롯모션 뭔데. 확대돼서. 여기 2층에 뭐 있어요? 박스에 다 없어졌어. 지진 때문에 다 사라졌어. 나갔나 봐. 여기 사람들 많았는데. 화장실에도 이제 없나? 잠겼어? 잠겼어? 잠겼네. 남자 자신은 것도 아는데. 언제까지 안 나오는 거야. 영업 안 해서 닫았나 보다. 지자처도 못 내려가고 지금. 어디 가야 돼? 다시 돌아가? 버스 타? 버스 타? 어. 못 타는데. 닫혀있어. 안 돼. 못 들어가네. 안 돼. 열어 줄 생각 없어. 돌아가. 이 재진잔. 여기? 닫혀 있는데로. 돌아갈까요? 여기로. 올라가? 여기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애야? 너무 가까워. 근처에 가까운데. 괜히 여기까지 왔나. 버스 타고. 에이. 차 타고. 근데 그 아까 교통사고 난 건 뭐야. 내가 난 게 아니고 지진 나서. 옆에 사람이 다친 건가? 여기로 가보자. 문 열고. 로또로 가고. 열통이 있고. 기울어져 있고. 여기 안이 뭐하고. 버거와게는 열려있고. 어디 가지? 지하철도 안 되는데. 편의점에 미련이 남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갈 수 있어? 갈 수 있네. 여기 탈출해야 되나보다. 오 좋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 나 길진데 길 잘 찾는데. 여우 웬열. 여 어쩐지 돌아가는 건가? 내가 설마? 아니겠지? 당연히 아닐 거야. 어? 맞나? 잘못 왔나? 아닌가? 올라가 봐 일단. 여기 왜 못 올라가. 동사가 너무 높니? 아니 씨. 쓰레기봉투 뭔데? 나 여기 온 게 쓰레기라는 거야? 길치라서? 진짜 어이가 없네. 일로 갈까? 올라갈까? 오예. 아. 막혔어. 엔장. 어디 가지? 또 헤매야 돼 길? 어. 재질아. 너 어디 가? 여기 왔던데인가 봐. 다시 가자 이러고 있네. 돌아가는 거야. 저장판 여기야. 다 돌아가야 돼. 잘못 왔어. 쨔장. 회사 쪽이네. 귀찮았다고 좋아했는데. 잘 살다가 좋은 게 아니었어. 이상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냥 귀신처럼 막. 때리는 거 뭔데? 하면. 올라가. 아. 잘못 왔다. 다시 가야된다. 하. 한숨 나오는데? 진짜. 넘어갈 수 있어? 못 가네. 반대쪽 길 가볼까? 안 되네. 오늘 버스. 로너츠가 무섭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 했나봐. 위에를 안 보다녀가지고. 점프? 여기 어떻게 지나갔지? 못 지나가는데? 여기로? 어. 여기 바.. 버거. 바가 아니라 버거. 무너진 거. 버스정류장. 지금 바라고 해. 이거 버건대. 앞에 가려줘. 밑에 가려줘가지고. 옆에. 시접이라고 하는 거. 시야가 좁아가지고 안 보여. 여기 못 나가? 아. 헤맨다 헤매.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지하철? 여기가 어디 가지? 여기가 어디 가지? 반대쪽? 반대쪽도 지하철이 있네. 몰랐는데. 여기. 여기로 가볼까? 여긴가 보다. 어? 아니네. 에이씨 진작. 여기인 줄 알았는데. 베프. 베프 여기겠지. 좋아했는데. 걔 애기. 괜히 좋아했네. 제 애기라. 여기 못 넘어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넘어간다. 에이씨. 왜 이게 맞나 보다. 내가 길을 못 찾아. 아. 똑같은 데였어. 막힌 데였어. 제 애기. 일단 돌아가는 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뭘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할 게 없는데 보고 오지 말고. 어? 아. 계단인 줄 알았어. 저 여기서 또. 이것저것 헤매 볼게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헤매지 말고. 지도를 보자. 생각해보다가 지도가 있었네요. 여기는 내가 아는 곳이 아닌데. 모르는 곳인데. 저거 집. 돌아가야 되나. 다시 글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본데. 아. 괜히 왔다갔다. 개고생만 하네. 어깨 앞으로. 허리 앞으로. 일단 저기로 가보자. 다시. 카나이 씨 옷 뺏어 입은 거 너무 잘 어울려. 이제 슬슬 일이 매울 것 같아. 카나이랑. 하도 못 외웠어갖고 이런 거. 계속. 무시도 무시해. 정교한 이름을 외우고 있었을 텐데. 초이스 이런 거. 일단은. 나 이 자리에 철수는 좀 그렇긴 하지. 유리. 철수지사 철수사. 난 완전 빨랐다 방금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쳐 슬슬. 또 어디가. 우리. 우리 어디가. 해외우. 좋은 것 between die disciplines. 이것이 제일 큰 facing. 라 여기 들어가 봐 스읍 같던데 여기 근데 캐러블러스 아니라도 괜찮나? 아니야 여기 다 오지마 여기 아닌 것 같아 그 발언 사실은 맞다든지 뱃보자 지도 스파이더맨 자세 잘못 눌렀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앞으로 좀 가볼까? 길로 뭘까? 원래 넘어온건데 반대로 가볼까? 회사쪽 말고 우리 어디가 하나에 씨 아 이제 너 이름 외웠어 이쪽으로 돌아가야되나? 어 어? 나가간다 반대로 왔구나 어쩐지 어쩐지 길을 모르겠다 했는데 그 장스파이 있길래 왔던 데인 줄 알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보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막 돌아보니까 여기 맞네 괜히 왔던 데 또 왔다 갔다 또 했네 에이 씨 맞는 거 왔어 그냥 갈걸 앞으로 쯧 날아갈걸 괜히 개 호세는 거였네 옷 호세는 거였네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던걸 가자 이제 어디 갈까 쥬얼리 여기 왔던 데인데 전에 왔다 데 돌아가는 거 맞나보다 탈인사건 일어왔다고? 응 맞아 돌아가 봐 가봐 여기 여기 의료소에 탈벌한 거 똑같네 여기 맞던데 맞네 맞던데 맞던데 여기 하나 들어가 빨리 나무는 띡 어 건물 옆에 슉 벌레 모양 뭐야 갈라진 거 벌레인 줄 알았어 모양 이상해 으이 싫어 여기 새로운 데야 오오 어 잘 왔나보다 들어갔던 게 또 들어와서 싫어하고 일로 나오는 거 안 돼 어 살인마? 어때요? 그때 난 구급약 줬는데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오른쪽 갈까? 아니야 시치 밑에 어 반지 이쁜거 봐 껴가지고 와 저 사람 반지 겁나 이쁘고 말겼어 이런 상황에 뭐 보석 타령이야 저렇게 이쁜거 하나만 끼면 됐지 파워레인저야? 매직포스도 아니고 빠져서 팔 앞에 다 집어넣고 있네 그냥 나 힘들어 죽겠는데 반지 이런거 낄래? 티비 걸고 싶게 왔는데 그냥 유치해요 저주받았어요 어서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보석기구사 얘기하기 인성질 보석기 집착놈 저어받았다는데 그럴 일 없지 뭐 헬로우 뭐요 나 안 치진 않네 벌써 가 아이 너 말고 또 걸어볼까 저사람한테 또 걸어볼까 저사람한테 똑같은데 나 팔거 같은데 아이 진짜 저리가 보험이 안되긴 수상적은 여성 여성 녀석이 아니라 여성 똑같네 그냥 나 이거 해치진 않네 얘 들어가봐 화장실 필요없고 어 아이템있다 갑자기 왜 어두워져 아싸 요리사무자 여기 요리사 슈트도 있어 딱히 없는거 같고 여자 화장실 또 아이템 있어요 없네요 쟤 쟤 돌아가 여기 뭐 있어요 아이템 있을것이 생겼는데 어 락커 아이 너 말고 제발 저리가 목마르대 여기 써있네 오래 돌아다녔으니까 먹을만하지 뭐 마셔 어 마실거 없어 아 젠장 나중에 또 사자 가서 어디마가 아까 살까말까 샌드위치 가게에서 막 고민했는데 그냥 안샀거든요 락커 이즈미 여왕님 마스크 가져가 호다 펑글라스 선글라스 가져 사이투 빨래줄게 가져가 다 가져가 그냥 유시미 엘프기 굿 근데 귀가 왜 들어있어 로코야 자인하게 이름이 없는 로코 어 요리사무자 아싸 그만둬 이제 없어 뭐 없는거 다시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 없어 없어 나가 여기 뭐 있었지 않았나 없네 얜 말보는거였네 뭔가 아이템 있을거같은데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다 다행이다 모르고 들어왔으면 진짜 후회 엄청 할 뻔 이런 젠장 막 이러면서 후회할 뻔 나가 이제 여기 아이템 파밍하러 오는데 같은데 어떻게 나가냐 근데 괜히 들어온거 같은데 여기 딸실에 못들어가고 딸실에 이상한소리나 삐용 비명소리가 나네 나 쓰레기통 뒤져 안되네 애 돌아가야되나봐 무섭은 내꺼야 이러던 애한테 비켜 이제 비켜놔봐 어깨빵 엣 어깨빵 신나는 어깨빵 열어봐 안열려 똑같네 전에 안열리던거라 들어가 들어가 이거 딱히 없는데 나무무 왔던데 겠죠 다시 나가는 살인사까지 열란 곳인가 아니면 쉬웠나 딱딱 쉬웠나 왜 아무것도 없어 아 잘못들어온거 같은데 일단 나무문 열어봐 혹시 보니까 딴 데도 가보자 모르는데 들어가는게 인지사항이죠 아 살인사건 일어났던데 맞는거 같은데 시체 치웠나봐 공동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듯하다 사인사건 일어났던데 사인사건 일어났던데 여기 뭐 이거 비싸고 있는데 못여 깨졌네 이걸로 깼나보다 어 뭐있다 끝? 물어 책장만 있는거 뭐야 의사 복장있죠 궁금하다 코스튜 있으면 입어야지 입어 입어 스케 때마다 입는거야 카라의 옷 입은지 얼마 안됐는데 입어 헉 가방 얼마 안남았어 선글라스 껴 멋진데 왼표기 껴 끝이 표정한 요즘 같은 느낌의 상의식 빨래집게 귓부를 잡아당겨 보자 모자 껴 엘프기 끼려면 빨개집게 못끼네 마스크 여왕님 마스크 껴 됐다 진짜 이상하기도 하고 완전 세상해보인다 누워봐라 가자 나 가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갇힌거 같애 어디로 나가면 되니 화장실이고 나가 아 여기 아닌데 들어왔던던데 이제 들어가 비행 잃었죠 또 폰 뭐야 소독이기죠 진짜 이거 다 써봐 다 써봐 일단 이쪽 문도 저쪽 문도 저쪽 문도 여러분 아이템 파밍도 하고 다들 다녀오네 어 여기 맞다 저 나오는데 나오는지 저 살인마 보려고요 뭐야 대체 왜 온거임 어이가 없네 오피장 파밍하러 왔나고 하이 굉장해 뭐가 굉장해 여기 사고난거 구경났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넘어가 빠이 어 저기 그게 어쩌라고 못 넘어가 넘어가 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넘어가는거 진짜 혼대 안했는데 왜 이래 진짜 도로 가게지 갔고 또 어디가지 어 됐다 알아 저 저장 때문에 낚일 뻔 저장 때문에 또 안가려다가 혹시 몰라서 간대 나아가네 가야지 하 힘들었다 굿 이거 스토리 보려고 온거구나 그 보석가게 살인마 로라나 터온거야 나 나갔다 오는 동안 세상에 부서 엄청 많이 털었네 스토리 중에 좀 재밌다 가자 코스튬어 들어온거 온건가 봐 배고생하면서 코스튬 먹고 싶진 않은데 귀엽긴 웃기긴 해 귀여운거 보다는 그래도 보람이 나름 있긴 해 아닌말고 갔던데 아니지 여기 아까 갔던데 맞나? 설마 아니겠지 나 거기 또 오기 싫은데 악몽인데 계속 똑같은데 들어오는거 싫은데 여기 회사야 설마? 아 싫어 이제 뭐하지 여기 올라가? 오로에 나가고 쓰이 어딜 가지? 나아가시겠습니까? 미래형인데 여기 과거인데 여기는 다시 잘못 온거 같아 다시 가자 거기가 맞는거 같아 가는게 여기로 가 다시 가서 가 들어가고 딴거 해 이제 가 아사히 아사히 아지사히 교차로 방면 써있네 아사히 라이브 맥주야? 아 힘들어 졸려 이제 진짜 졸려 잠들거 같아 맥보자 맥보고 돌아다니 레스토랑 화재현장 화재현장 일단 다 뒤져보자 여기 왔던데 여기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 나온거 여기 나온거 맞던데? 아니야 나오지마 무조건 보덕집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로 들어가서 저 남자가 서있는거 저 남자가 서있는거 힌트인가봐 여기로 들어와서 직골목 쪽으로 나가는거인가 본데? 8인맨 쪽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개 잘못 들은거 같아 내가 이거 안으로 만든다고 괜히 탈출해가지고 괜히 들어간 자식 재현장 여기 안으로 주인공이 이제 수상해보이는거 기분도 여기 나가서 여기 뒷골목에서 수상하느라 지나치고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뭐하는덴데 근데 내가 로커맛 뒤집어버렸네 내가 로커맛 뒤집어버렸네 어? 요리가 있다 내가 로커맛 뒤집어 여기 안한나보다 그쵸? 로커맛 뒤집어 앞에 길이 있었네 막힌 줄 나 진짜 시족어떡하냐 시야 좁아서 어떻게 해 게임하기 제일 힘든 곳인데 시야 좁은게 니 각엔 틀렸어 솔직히 얘기해 끝이야? 뭐 파는거 없어? 거래 거래 인사 뭐 별거 없는데? 응원 안된다 해놓고서 응원하네 인성지 별거 없네 안녕하세요 끝 나가 필요없어 에이 요리사 하이 에이 요리사 왜이렇게 많아 갑자기 막 계속 물어보네 끝? 물어봐 이제 끝났어 물어볼까 여기 나가 이제 못나가 깨졌는데 일로 못나가고 반대로 가야되나 봐 사람 있네 여기로 가야되나? 열어 레스토랑 레스토랑 뒷무구 어? 레스토랑 그 사람 있다 웨이트리스 가게에 관리 절반밖에 없는 주제에 정말 정말 안 있고 뭐가 오나 제프란 거야? 응 그래 무시 여기로 나오게 맞는 것 같죠? 헬로 지나가나 보네 못나가네 진짜 젠장 말 들을걸 못나간다 여기로 지나가 파일 찍고 있는 사람들 개념없다 개념없다 이 시기에 어? 그때 그 사람이다 일로 오는 게 맞구나 나 또 반 돌아갈 뻔 이상한 데로 갈 뻔 인젠트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이상한 데 그러다가 잘 찾아갔어 혹시 벌써 앞으로 가는데 다행이다 이 사람 또 만났네 스킵 또 만났구나 아따가네 아따가네 더 많이 시간 내줘 그래 시간 나면 갈게 그래 시간 나면 갈게 그니까 스토리에서 가야지 츤데레지 부탁한데 부탁할정도야? 뭔데 아 뭔데 히노멀시타 미키 거리고 오면 하고 있다. 이전부터 여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불량대 2명 그때 그 사람들 아니야? 지하철? 나 똑같은 생각보다 인산해지는 건 싫어. 당신들 조심해 그게 얘기하고 싶던 얘기야? 조심하라고? 스트리트 뮤지션에 붙어. 그게 뭔데? 당일에서 그냥 조심하라고? 그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됐어 드디어 연루받을 또 진행한다 어? 누웠어요? 홍니치와 그때 그 사람인데? 구해주너라 어, 기억해 발목을 붙잡을 타입이 있거라 아 혹시 기억 안 나는데? 옷장식한 사람이 생각했거든 길바닥에 놓는 거는 구해져놓고 침대를 해 근데 가면 쓴 거 너무 웃겨 여왕님 가면이 아니라 그냥 이상해 죄송한데 착해 여기 사람들 너무 근데 빌런들은 너무 안 착해 극과 극이야 반응이 방금 랭 뭐야 보수없어? 성의없게 얘기해 보수없으면 다행이네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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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건물 철거가 어려워졌다 기진때문에 도와달라 끝 뭘 도와주는데 그래서 정보 나가는 정보를 공유하자고 오키 근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 뜯어먹기만 할 거면서 어이 이거 정말 민폐네 민폐네 구해줬더니 더 무하게 만드는 사람 힘들게 만드네 쟤 뭐하지? 여기 있으면 길이 날 거야? 어 아니야 여기 사람들 공중에 떠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굉장히 지킬건 지켜야죠 어 처음 해보는데 들어가 보자 이런데 이제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아예 받던 데구나 이랬어 여기 넘어오려구나 여기 넘어가 비켜 못 넘어가 저쪽에서? 슈퍼 세이브 있는데 저장장으로 세이브 존인데 세이브 존 여기 못 들어가? 좀 지나가네 방금 여긴 내 다일로그 넘어온 거 아니였어 어떻게 넘어왔어 못 넘어오는 줄에 떼고 넘어 레스토랑 쪽으로 나와서 나온 거구나 철거 너한테 말 걸어봐 아이 옷 좀 그만 교환하고 정보를 줘 가자 이러고 있네 정보를 내놔 여기 뭐 올라가는 건 뭐 있는데 끝? 도대체 뭐야 이게 맵을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제 뭐하지 자동차 매장 어쩌고 하는데 여긴가 보다 어 그러네 짜증난데 제본 좋죠 제본이 어 얘야 차차차고 다 튀어 애씨 뭐예요 보석가게를 물어봐 도난당했다 하더라고 짱 죽었어요 오심 파기 야요이 야요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 솔직히 키리시마 몰라 구리낭 호텔 다 물어봐 하나씨 레스토랑 유명하다고 자동차 끝? 숫자실 대화 많네 아 비켜 뭐 뭐 없어 아이템 없네 포스튼 찾으려고 그랬는데 있어 여기 들어가 맘대로 또 아회의사 들어가기 여자 화장실 아 화장실 필요 없네 필요 없어 화장실 여기서 뭐 하면 되지 갈때 가도 화장실 말고 없어가지고 클로버가 괜히 반응했어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화장실에 반응해 아 볼일 볼 거 없는데 목마르다 그랬는데 얘 어 여기 있네 원기 표시 있네 나 목만 마르는 줄 알았는데 크게 기미고요 해 일단은 나가고 사야 보자 했으니까 막 돌아다녀 봐야겠다 거기 나가 여기 자랑은 했는데 그 줄 알았으면 마실 거랑 먹을 거 막 사 올 거네 돈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호수치구 때문에 안 샀는데 일단 달려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곳 한번 가보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곳 말 잘못됐어 이게 레스토랑 쪽이니까 어차피 건너서 여기 여기 못 가고 여자 있던데 여기 못 가잖아 막혀서 그리고 돌아가서 이쪽 이쪽 어 저기 뭐 구멍 뚫려있는 거 같은데 그쵸 잘 찾은 거 같애 저기 가자 혼자 가? 네? 얘기 안 해줘 뭐 가? 그 여자한테 얘기해 주고 갈까? 아 너 그만 못 골라 아 그 여자야 어딨어 mpc 잡기도 힘드네 여기 있다 나 갈 뻔고 찾았으면 되나? 뒤에 있었네 바로 아 나 시쪽 어떡해 시야 좁아가지고 뒤에다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가자 얘들아 슉 파 세발 아 파 세력도 이렇게 해야겠다 어 됐어 네 나가 힘들었다 오 여기 여름 거기인데 돌아왔네 학생 있는 쪽으로 누구 죽었니? 왜 울어? 말을 해 얘들아 말을 스킬 도 안되네 됐네 머리방 짤리고 안경도 막아 다 괴롭혔나보다 괴롭혔나 보다 누구 남편이 머리카락 잘랐다 실패한거야? 인성 답변 다른 사람에게 머리뒤 잘라달라 했다 실패한거야?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죠 우세한데? 병먹거면 안돼? 에이 반응좀 해주지 재미없게 잘한 사이 잘렸대 범인 얼굴 볼라고 어 어 어 여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저거 잘 안경도 되고 엠 외모가 예쁘고 냉정한 아카사카 예리 얘 아닐까? 저의 점점 장일 리가 없구 희가쌤 착할까? 근데 좀 착하시던데 희가쌤 착할까? 요즘 착하시던데 сил은 사장님 타르라기 좀 그렇고 일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끝? 그래서 어쩌카라구 나 상고는 이라고 간다 해야 말거든 너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겠지 최악의 말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구나 하는 얘기 희가나에게 상담하는 얘기 괴롭힌다니까 슬퍼하는데 비잘못이야 라고 해보니까 아휴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 부드럽게 얘한테만 따뜻하게 아 근데 선행 포인트 오를 것 같아 일단 내가 따뜻하게 해봐 그냥 다들 그냥 내버려줘 뭐 유래조도 난리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 돌아가서 알려주자 선행 포인트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자 했으니까 의리를 또 지킵시다 컨트롤러도 거꾸로 해서 이렇게 가 알려주기 싫어지는데 이러니까 됐다 다시 가 스토리 진행하는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못 돌아가? 왜 갑자기 안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돌아가? 어 들어가 주인공 들어가 뭐야 일어나? 왜 안 들어가지? 아니 너 말고 제발 왜 못 들어가지? 돌아갈 수가 없나? 일어나봐 못 돌아가는데 버리고 가는거야? 아니 얘기해 주고 가 얘기해 주자메 뭐야 도대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얘기해 주자메 가 들어가 여기로 가는게 아닌가? 일단 일어나봐 여기로 가는게 아닌건가? 일단 나가 물어봐 편의점 하이 그렇게 내가 도와주고 구해주고 안되네 계산한 사람 없어요? 어? 하이 아싸 사과 다 사그냥 솔드아웃해 아 배낭 꺼셨어? 그러면은 물 마셔 아 생존게임 물 계속 마셔야돼 어? 안 보자는데? 봐봐 아니 이게 개수 제한은 틀린건가? 봉나 틀리게 도는거랑 봉엔 널널해 보이는데 너 제발 저리가 어디가야돼 이제 저장스팟 편의점 버스 이게 무너졌네 더 넣을 수 있게 됐는데 어 쌤이다 쌤 하이코 누군데 또 하이코 오빠야? 설마? 하이코 동생이야? 지진 또 진 비난 생활이 힘드네요 비난 생활이 힘드네요 비난 생활이 힘드네요 안녕 배선받았어 동생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쯧 멋진 동생이라 해줘 그냥 테스트 쌤 어디갔어요? 우와 어디갔어 사라짐? 귀신? 아 여깄다 걱정하고 있겠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망을.. 아니 피난을.. 탈출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다 물어졌는데 편의점 말고 할아버지 계속 있는거 좀.. 대단한 것 같아 거의 다 망했는데 건물이 이제 돌아가는건가? 그 여자한테? 이제 알려주는건가? 아까 안됐던데 어? 여기 넘어가는 길 없다 생겼다 야 이거 원래 있던 데구나 어? 유큐 원래 있던 데구나 유큐 플로루스 완전 막갔어 여기 다리 원래 이랬구나 근데 원래 이러지 않았나? 원래 이랬던 거 같잖아 넘어가요 뭐 알려주자 돌아가자 어차피 갈 데 없다 하이 아 못들어가나? 혹시? 돌아가 제발 아 잘 안들어갔어 아 잘 안들어갔어 그러면 빨리 더 돌아다녀볼까? 좋아 달리기 왜 또 안돼 또 이제 뭐하지? 또 막막하구만 또 이것저것 뒤져봐야지 버스? 탈 수 있었던거 같은데 전에 다쳤나 여기 갑자기? 여기 여기 지나갈 수 있잖아 나완아 어차피 걔 안오나봐 없어 도와줄랄 때는 거의 다 깬거 같은데 왜냐면 느낌이 아 카메라 식감이 지금 스토리지는게 많이 해가지고 5시간 넘게 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아 내가 방금 녹화번이니까 내가 라고 할까 지진 일어난다 저장 스팟있다 무시하고 갈까 전하러가면 안되니까 저장할까 하는데 어차피 이거 자동저장 되더라구요 딱히 안해도 될 것 같아 저장을 미루게 되네 여기 아니고 막 흔들리네 지진소리 불안하게 만들기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가 이제 어 여기 가면 길었다 걸어가 여기 기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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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 어딨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길찾은거 신기하고 대박 대단해 올라가 이제 어 알아서 일어나네 계속 내가 막 눌러줬어야 되는데 버튼을 아저씨 뭐에요 사진 찍어요? 여기 방금 뭔데 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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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인 찍어 아저씨? 됐다 사인 찍네 아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하신거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걸어가고 되는데 굳이 다 짜증나는데 여기가 시끄러 아저씨 나빠 왜 나쁘냐 저 짜증나 귀찮아 사실 내가 피곤해서 여기 또 뭐 있네 못 가겠죠 또 거긴가 밤 됐어 이제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현실식이랑 비슷하게 가는데 이 게임 플레이하다보면 밤 됐는데 비슷하게 가는데요 아 뭐 이따 못 지나간대 오클레인도 작동 안하고 딱히 여기 넘어가기 편하게 만들었구나 난 불편해 이게 오히려 더 지나가서 으창으창 넘어가고 장난한데 어 여기 뭐 기계 움직인다 깔리는 죽나 하이 기계 소름이 어떡하지 어 여기 못 지나가나 못 지나가네 치고 다니기 사람 옷 다니고 어 공원에 누구 있다 그때 그 이 그 공원이구나 아저씨 있어요? 안 줄 수 있는 카나이와 용문을 하고자 카나이와 용문을 하고자 카나이와 용문 뭐 있는데 아 아 토모야 공원에 있을지 뭐 회사에 있을지 야 그거 때문에 온 거였어? 그거 때문에 온지도 몰랐다 야 목욕 없이 가서 걸어가지고 혜연아 그 도시락 아저씨가 토모야야? 아니네 토모야씨? 이 도시아 아저씨가 토모야는 아닐까 어? 맞나? 일단 맞다 일로 느낌이 나네 맞는 거 같은데 어 아니네 반지 아저씨 맞네 킥 맞네 커플들 왠지 예상했어 근데 반지 케이스 찾았을 때 얘 아니야 내 애인데 만났을 때 맞네 나 예상 잘한다 떼놓는 모습일까 생각했거든요 인성질해 힘들어 죽겠어 좋게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착하게 물어봐주는데 난 안 신기해 그럴 줄 알았어 스토리상 여기서 이 게임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막 이러는 거 같아 사객권이나 사진마도 만나라는데 사실 나쁜 놈들 어? 그때 자리양보 아론이잖아 내가 욕했는데 이 카멜사 시켜주는데 벌써 다 5시야? 시간 빠르다 5 6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구 어? 가지고 있어 고소를 원합장 지으면서 아싸 마넨 낙인정서 안올라? 안해 프러포즈? 오 샹블리지 아니 태스미 원 다일링 기스미 기스미 툼만 다일링이라고 할 뻔했어 훈훈하기도 해라 떠나자고 남는다고? 할머니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도와주려고 딴사람들 그러네 주인공처럼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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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인데 방해할까? 오 뜨거운데 눈치 주는거보단 이게 낫지 커플 깨져라 반응이 이렇잖아 이제 이별? 내 정장 내 나이년아 못뜯겼어 그래 네 옷이 더 이쁘다 그건 인정할게 너한테 잘 어울려 정장거리고 자리 돌려받을 수 있냐? 연인의 재회 여기까지 대답해서 고마워 사나이를 무사히 내고 사주셔서 고마워 팬티가 쉬는 편이 좋을거에요 푹 쉬세요 나 알아보네 다리 망고 줬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삶이 끝났으니까 알죠 아이 시점 시점 그리고 이 아줌마 누군데? 뭔데? 시계를 해보낸 여자 시간이 멈춘거 같애? 어 나는 힘들어서 멈춘거 같애 우석자 옆에 앉기 도시락을 떨어뜨렸잖아 아저씨 아직도 있어? 앞이 안보여 자 자 뭐니 생기나 이제? 자야되나 꼭? 아침이 되겄다 또 자? 제외에 사는 질 뭐가 제외라는거지 도대체? 사는 자고 제외한거? 또 못자니 계속 자긴 좀 그런지 노숙자도 아니고 아저씨 계속 있어요? 아저 미역으로 가야할까? 가 그럼 여기있지말고 아직도 여기있어? 또 못났으면 좋겠어 출발할거야? 거리에 무산상에서 조심해야돼 어 말거기 잘했다 너 이벤트 못끌까? 사자마가 누군데 남편의 제자 얘 남자친구? 아닌데 토모에 얘 자꾸 토모얘지만 계속 얘기해갖고 기작진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자마는 아닌거같아 어디있었냐 물어보자 별 소속이 없네 얘 이름이 토모야 맞지?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카나에 카자마 토모야 아 얘 이름이 토모야인데 카자마 토모야야? 성이 있어? 성을 몰랐네 카자마 토모야야? 나 혼자 가니까 뭔가 좀 쓸쓸하네 맨날 같이 다니다가 일단 열린대 들어가 저거 헬로 그때 그 회사 거기다 먼저 보렸네 하이 다 떠났대 여기 잠잠 잠자는 자리도 있네 주인공을 차라리 대피하는데 기다리다가 좀 나가지그랬어 여기 안 무너졌는데 어? 누구있다 후하 어리빠진 학생 아직도 여기있어? 얘 못들어가? 못들어가네 넘어갈수있었죠 하자 나도 떠나자 빨리 떠나자 빨리 떠나자 여기 안되있어 여기 못가지 어? 이씨 젠장 여기 지옥에 모이다가 또 못올라가는데 하 진짜 막혀있는데 진짜 최악이야 귀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어왔어 아무리 재난게임이라도 그렇지 다시 일로 넘어가 괜히 일로왔네 아 진짜 배고파 밥 먹어야 되는데 곧 게임도 끝나가는걸 다 참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 안되겠어 계속 이러면서 하고있어 게임 게임중독이야 이거 밥 먹는거까지 미루로 옷가게? 옷가게 가보자 구조듯한 옷도 있을거 아니야 들어가 아 진짜 아 진짜 또 키패드 받고와서 아니 들어가 아 왜 안돌아가 됐다 어 저기있다 도와줘 조글나라 가 에서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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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정말인데 말투가 목소리가 좀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말이라고 했어 발음중 발음중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줘 주인공 주인공아 나 이제 거의 다 갔거든 앞으로 가줘 제발 아 왜 못올라가 여기 가는게 아닌건가 다쳤어 셔터문이 그게 아닌가봐 그때 그 의자도 못 도와줬는데 뭐지 아니 핸드폰 렉 걸렸어 일단 길을 모를 땐 뭐다 일단 핸드폰 렉 끝났고 길을 모를 땐 뭐다 사람들을 찾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는다 사람들 어딨니 공원쪽이니까 일로 가보자 사람들이 있으면 마을이 있다는 거고 마을이 있으면 대화할 거리가 있다는 거고 어 왔다 다행이다 이상한데 갈 뻔다 계속 헤맸듯 헤맬 뻔 반대쪽으로 왔구나 내가 어쩐지 안되더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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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근데 이따 망스처치로 안되겠어 오늘 좀 비싼거였지 배고파 어 안개 낀거봐 렉 걸리고 하이 뭐라는 거야 아 빼빼 아래에서 너무 더워 이거는 가 달려 주인공 달려 의욕이 넘치는 사람 남성 배달원 다 사 있겠지 사 있겠지 지진때면 며칠 안에 온 거면 며칠이나 걸렸으면 상한거지 뭐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인가 여긴 누가 봐도 무너져서 못 들어가죠 반대쪽 층사이도 못 들어가는 거 킹받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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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절체절명도 짓고 여기 영화관이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막혀있네 이 게임에 자꾸 중간중간에 절체절명도 짓고 이렇게 공부되어있는 거 좀 킹받아 여기 뭐하는데 아장님 이거 어쩌면 좋죠 회사차가 이렇게 너덜덜덜하게 원래 퀘스트 아니네 퀘스트인줄 폐업도 좋고 건강이 우상할 수 있겠대 미안한데 지진은 체격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아저씨 건물 깔리면 사망이에요 이렇게 큰 거 막 무너졌는데 여기서 뭐 찾아보고 있는 거야 출근 어차피 해야겠다고 어쨌든 출근해야겠지 회사? 이쪽이야 그러면 가보자 무너져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왜 거기 아까 인사하고 싶었는데 옷가게는 또 못 들어가나봐 옷가게 직원이야? 왜 거기서 안 나와 여기 아니고 안 왔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닌가 어디 가지? 다른 장소이고요 맨날 지나갔던 곳인데 아 여기 아니야 여긴가? 이쪽에 막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여기도 내려가는 게 막혔나? 막혔네 비켜요 아저씨 뭐 찾아요? 뭐야 잔해를 걷는 여기 치우는 거 있어 참는 게 아니고 달려 배고파 일단 말 걸고 다녀 헬로 사랑 엄청 많아 하이 헬로 여기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느낌이 봤던 데도 못 지나가네 여긴 사람 많은데 있다 있어 여긴가 보다 못 봤던 데 있네 여기 물 다 쳐있을 것 같아 나 막 한국말 아는 줄 알았어 여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덮고 쉬워요 모르는 줄 알았어 여기? 아니네 내려가 뭐 또 기어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어 아까 보니까 뭐 초록색 이상한 거 있던데 봐볼까 여기 근처에 초록색 뭐 있던데 여기 식사 배고프대 아니 왜 이렇게 수글이 갑자기 이제 갔어 화장실 아까 갔으니까 괜찮고 밥 샀거든 하나 먹으면 샌드위치 먹어 이제 배고프면 안 뜨지? 오케이 다 흘린 것도 시원찮더라 어쩐지 아님 말고 여기서 이쪽에 분명 여당 스팟 있고 저게 초록색 뭐야 저게 가보자 아 괜히 반대로 돌아왔어 저쪽 아까 말 걸지 말고 야 시토리 진행하려고 말 안 걸었는데 이쪽 맞네 가보자 여기 뭐야 화장실인가? 사용 중인 거 같아 다 사용 중이래요 젠장 사용 중 사용 중 비어있어 들어가 들어가 뭐 아이템 있나? 기미 없대 없어 그리고 그냥 그냥 펀버가 공중 화장실이었잖아 이런 젠장 스웻이 칼 화장실 쓰는 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개뜬건 없어 어? 돈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뭐야? 백 천 만 백만 백만 원 주식 양도 아니 십만 원 십만 원 십만 원 십만 주네 사 아 소진원 없어? 주식 못 사네 뭐 사면 있을 거 같은데 뭐가 돈이나 아니다 많이 부족하구나 이제 다 사가지고 뭐가 이 개는 무사했군 다행이야 강아지 상 보면서 지금 불쌍히 하는 겨? 어 이 부분도 여긴 추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못해 이제 뭐 하지? 상담해주는 곳? 나 상담해줘 또 진정해야 돼요 야 세치기 뭐요? 별 의미가 없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데 너희 뭐하니? 아 아니 좀 그래? 왜 닫혀있는데 그리고? 위험이래 심지어 위험이라 써있어 건물 무너졌나봐 여기 무너진가봐 유지 나 이거 지나가면서 이 캐릭터 봤어 결국 무너졌네 그래서 어디 가야되는데 라디오야? 뭔 소리야? 어디 가야돼 이제 하 진짜 진짜 이건 처음 보는데 맞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가야돼 이제 여기서 어디 가야돼 이제 트럭 여기 아니고요 또 혜미 또 나가야 일단 여기 아닌 것 같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면 안 되나 여기 어떻게 나가지? 지옥의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냐 나 아 여기 있다 다행이다 비켜 비켜 앞으로 나아가 여기로 왔던 데인가 모르겠네 아닌가 일단 가 나가 빨리 하자 아 아 되돌아가는거야 여기까지가 되돌아가는건 좀 그치 돌아가는건 진짜 아니지 여길 어떻게 해야돼 여길 어떻게 해야돼 여길 어떻게 해야돼 여길 어떻게 해야돼 엄청 힘들게 하고 우짜리 치고 벼지고 다 하고 왔는데 그쵸? 여기 아니고 비켜 여기 아니고 여기만고 딱히 없는거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야 도대체 모르겠어 힘들어 진짜 어 여긴가 보다 한숨 나왔는데 덜다니까 됐다 다행이다 응 피곤해 속이 안좋아요 응 피곤해 속이 안좋아요 뭐여 어디지 뭔 짓거리를 해도 다 따라가야돼 싸이비 같아 무서워 굳이 따라가야돼 저런 사람들을 위험하게 그래서 어디가는데 일로 가려다 막혔죠 아까 여긴가 이상한 사람 따라갈라 그래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네 시들이 뭔데 혼자 가는게 편해 이럴대 그 재단 상황에서 아무나 믿고 따라가는거 아니야 주인공화 피곤한데 의뢰 좀 고만받으면 안될까 그리고 어디 따라가는건데 도대체 알려줘야지 여기였나 여긴가 여기였죠 빨리 가 이쪽이었어 여기 아 돌아가는 길이구나 여기 잘못 왔어 큰일났다 또 이상한데 가 이쪽이었나 이쪽이었죠 안가본 데가 아니었나 일로 어디가지 아니 뭐 도움 필요하나더니 또 어디갔어 어디로 사라진게 도대체 여기 아니고 여기 이벤트 찾아서 좋아했는데 또 어 여긴가 어 여기구나 주변이구나 아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당기네 역시 모를 땐 벽타기 벽 짓고 막 돌아다니기 뭔데 갑자기 파티야 뭐 선택받은 사람 이러고 있어 식사 수상하네 어우 내 이런거 못참지 왜 모자가 풍부한건지 의아해야지 이럴때는 의심해 나 순간 입청장님인줄 알았어 멀리서 다니네 호수형 되게 가짜처럼 생겼고 느끼하게 생겼어 인간 새로운 통념입니다 훌륭하군요 인덕이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잖아 뭘 인기가 많게 생겼어 졸부하지만 꺼려져 수상하네 수상해 수상해 님물캐시님 같아 미안한데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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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거 같아 이거 어디다가 언급 많이 잘되지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해 호수형 떼나 비슷한데 이모캐시님 특발 출연? 비단카 이 그룹에서 활동하기로 했어요 직장은 그만두신거 어떡해요 근데 그거까진 좀 아이템있다 아니 근데 쇼트캐그는 아침판인데 이쁘고 기어도 좋은데 순간 아이템 뭔가 와인잔처럼 생겨서 헷갈려고 모르뽀 하 어떡하지 여기 나갈까 딸기 타르트 뭐라고 어 이거 배고프면 되네 와인 마셔 괜히 샀네 나 먹을거 뭐 샀는데 다 먹어 근데 이거 변하지도 않던데 보니까 되게 배고픈데 갑자기 대리만족 어 여기로 가는게 맞나봐 이 아저씨한테 말 걸어야지 했는데 막 되네 누구세요 아까 소개할때 봤어 행운 응 아니야 행운 아닌거 같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회꾼이 사회꾼이 더 큰 하객꾼 반지 반지 이쁜거 끼고 비싼거 끼고 나쁜생각 지진예언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눈 돌아있는거 보세요 지진은 나도 예산할 수 있어요 이게 일본이잖아 어 나한테 뭐 줬나봐 기부하고 있어 기부라니 주인공이 너 눈에 더 돌아있는데 교통비를 다 기부했대 어머니께 기뻐하니 무의가 없네 집에 돌아가시고 못하게 교통비 다 뺏어먹는구만 기부는 무슨 얼탱이 없네 일단 말 걸어봐 그 말 걸어라고 도와주네 아저씨 힌트 주네 근데 어디있는데 시점 뭔데 시점이 나가 저기있나 어 여깄다 왜 못나가게 맞고 있어 배기회 하쿠요 기부군 그만둬 그만둬 다시 나가? 어 나갈 수 있네 일단 들어가볼까 퀘스트에 있을거 같은데 일단 들어가 이제 뭐하는데 절대 사양이야 뭐 이러고 있네 아니 사랑이야 여기? 여기 들어가봐 안가본데 어 들어가신다 노래 뚝 끊기는거 뭐야 내가 개구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뭐야 여기 금고있다 어 배낭 아싸 내가 너 나쁜년이야 막 털어가 눈앞에서 행복을 위해 진전하고 있습니다 어쩔 안물 여기 배낭파 들어오는데구나 보급스럽고 보급스럽고 이쁘구만 아주 맘에 들어 이제 뭐해 아는 장소야 뭐 이러고 있네 평범한 의자 안락한 방 여기서 뭐하지? 일로 넘어가나? 막아났네 이사도 수상한데 내게 근데 어떡하지 이제 제가 제가 일단 스킵해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나갈 수 있는 거 보니까 나가서 뭐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나가보자 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대 이사들인가 보다 좋았어 해볼까 뭘 뭐 어쩌라는 거지 어 이 사람에게 평화로운 베기엘을 권유할까 데려가 실패했어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어 됐다 아 이거 종교가입시키는건가 대기회 단체 가입시키는건가 그래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거구나 포교하라고 몇명 데리고 오면 돼 한명 갖고 안될거 같은데 왠지 한명은 절대 안될거같은 이런데는 두세명씩 데리고 가야되지않나 한명 갖고 안될거 대충 한명도 되나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 이리로 갈까 내 주인공 헤어지고서 걔랑 바지나이도 내랑 착한 짓 하나 할때 나쁜 짓 또 하죠 치 진짜 어이가 없네 홍보할 사람 없나 병화로운 배기회 오세요 배기회 오세요 병화로운 배기회 발 다 걸어봐 저거 끝에부터 아저씨 배기회올래? 아니 뭐 아저씨 아저씨 끝까지 쫓아다니는거 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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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중에 복변을 당한 여성 뭔데 아 이미 지친 사람은 내가 됐고 문아 나 때문에 복변당한게 아니고 나 때문에 복변당한게 아니고 나 때문에 복변당한게 아니고 들어오세요 아저씨 아 이거 사람 찾는 것도 힘드네 아저씨 아가씨 아줌마 말 모르겠고 직장인은 이제 다 붙잡아야되나 새로운 직장 찾는 사람이고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 딱 걸리기 좋은 사람들인데 힘든 사람들 그정도로 악화증 아닌건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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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친다 배고파 도대체 어디있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아닌가 여기 거기 이제 배 아니네 배기회 아니네 여기 공원쪽 아저씨 여기 아니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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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다 이 게임 일단 다 둘러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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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씨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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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대체 어디 가야 돼 아저씨 이쪽 근처에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아니 여기 이 아저씨 너 말고 아 너 말고 이 근처에 사람들 말이 점점 사라지는 소금이 형 너무 힘들어서 소금이 형이 말이 사라지거든요 설거 작업 때문에 힘든 아저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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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여기에 한 눈 팔려서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한 눈 안 팔고 있는 사람들 가볼까 이 사람들 안 여기 아니고 갓던데요 사람 장득 있는데 샤워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손가락질? 여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날 안 들어줄 것 같아. 딱히. 싸움 났어? 여기 안 입어. 옆인가? 아 이 여자가 대곡이 제일 쉬운 거 있어. 진짜 힘들어. 어디 가야 되지? 일단 제가 헤매 볼게요. 여러분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지루할까 봐.